주식은 투자인가? 게임인가?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올바른 투자를 하라고 누차 강조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단지 도박 같은 게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을 게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집에 갈 때 맨정신으로 퇴근하는 날도 있고 술 마시고 혀가 꼬부라져서 퇴근하는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도 좋지만 올바른 건 재미가 없잖아요. 가끔 일탈도 필요하죠. 주식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식을 게임으로 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어설프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게임을 하려면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 올바르게 하려면 올바르게 하든가 확실하게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고요. 또 게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돈으로 게임을 하고 있거나 올바른 투자를 하러 왔다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으로 빠져들거나 사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 게임을 하고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든 게임을 하든 판단해 보시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게임을 하러 들어왔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거나 내가 투자를 하러 들어왔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게임을 할지 선택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성공 확률은 높지만 10만원 벌 수 있는 게임이 있고 확률은 낮지만 1억 벌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확률이 높지만 10만원에고 겨우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낮더라도 큰 돈 한 방에 크게 벌 수 있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경마장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경마장에 가면 게임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승식과 복승식이 있어요. 많이 다녀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네, 저도 가끔씩 갑니다. 단승식은 1등 맞추는 거고요. 복승식은 1등과 2등을 같이 맞추는 거예요. 확률상 10마리의 마리 경주를 하게 되면 그 중에 1등을 맞추는 것은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1등과 2등을 같이 맞추려면 낮은 확률로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단승식은 배당이 낮죠. 맞춰봐야 수익이 적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은 복승식은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맞추기도 쉽지 않고 맞추면 엄청난 수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다 뭐해요? 전부 복승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경마장에 가보시면 걸리는 배팅 금액이 단승식에 걸리는 금액에 비해서 복승식에 걸리는 금액이 10배 이상 더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얼마를 살지를 고민합니다. 자, 그런데 게임이라는 것이 확률이 낮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적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따기 시작하면 점점 배팅 금액을 키워가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방에 날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더 돈을 키워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는 거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연구하냐면 패를 연구하고 룰을 연구하고 언제 배팅할까 타이밍을 연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죠. 이번은 걸어야지, 이번은 안 걸어야지, 이번은 더 많이 걸어야지, 이번은 덜 걸어야지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돈을 따게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게임의 결과 돈을 잃으면 뭐라고 생각하지 아세요? 하, 나는 실력은 좋은데 운이 없었어, 운이. 아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게임의 이야기를 주식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게임처럼 하는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고민합니다. 7만 원짜리 우량주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7만 원이 10만 원 돼봐야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 우량 종목, 큰 종목은 사지 않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천 원짜리 바이오 종목. 이게 나중에 100배, 1000배가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량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낮더라도 더 높은 수익 날 가능성이 있는 저가 종목, 잡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분들은 게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금액을 결정합니다. 얼마를 살까? 고민하면서 일단 위험이 크니까 적은 금액으로 한번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더 큰 금액으로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프를 분석합니다. 주식 카페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전문가에게 언제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초단타를 칩니다. 9시부터 3시방까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내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게임으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아니고 수익률 게임 자, 반면에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하시는 분들 투자답게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잡주를 사지 않고 우량 종목을 선택하죠. 두 번째, 적은 금액에서 비싼 금액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딱 정해진 금액을 놓고 내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주식을 매수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타이밍을 찾지 않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매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익률 게임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식으로 올바른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지만 주식으로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분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이 투자를 하러 왔는지 게임을 하러 왔는지 확실하게 정하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하시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왔다 갔다 해도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 게임하세요. 여러분들이 적은 돈으로 대박, 인생을 바꾸고 싶다. 게임하세요. 확률은 낮지만,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지만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큰 돈을 벌고 싶고, 단기적으로 막 돈을 벌고 싶은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으면 지루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이 여러분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는 돈이다. 날려도 된다. 그러면 뭐 게임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상황, 투자하시는 금액이 내 삶의 소중한 돈이라면 절대로 게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대줘야 할 자금, 주택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이런 돈 가지고 게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게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세요. 투자할 거면 제대로 하고, 게임할 거면 게임답게 하십시오. 세상을 보고 있으면 좋든 나쁘든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더라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손해보는 거죠.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는 사람들, 착한데 너무 순진해서 나쁜 길로 쉽게 빠져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률 게임을 할 것인지 영역하게 정하셔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게임 하실 분들, 삼성전자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더 흔들릴 뿐이니까 그분들은 삼성전자 사지 말고 잡주 사세요. 잡주 원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해 드릴 것도 없습니다. 저 밑에 보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실패하지 않고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